아이들이 앉아서 가면 다 해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해요 살아가고 있는 거 아침 나 좀 나가자 나 좀 나가자 여기 맞다 떡이네 그렇죠 여기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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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저울로 사세요 어우 내 소식을 해 거기서 잡았다는 사진 찍어주세요 거기서 잡았다 뭐 가만히 있었죠 아니다 할머니 3명 사봐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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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요 왜 안고 신발 벗어요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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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바람이 닿는 게 아니에요 야 아이소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여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넌 저쪽으로 가 여기가 빠지면 안 돼요 야 아니다 아니다 아냐 다음에 아니다 넌 아 그렇게 여기저기 너편에 가서, 술 사와야 돼 우리 이래가 어른 때 어떻게 두 마리 돼? 잠도다 일어나지 않았어요? 잠자는 데, 잠자고 이러고, 이러고 너가 안 걸리네 아직 아직 안 덮었지? Leather는 대체 이것 해야지? 사는 거니까 양말을 벗겨야지 양말 벗겨야지 일단 입고싶어 신발을 벗겨 아이고 이라 겁 잘 흘렸다 미안 솔 안 울다 그냥까지 짤 하려고 신발 물장구 아 뭐지 지금 양배는구나 야 야 이거 웃는다 진짜 야 태양 다가주세요 다가가 다가가 다음 사람 누구있지요? 가을 나가요 여기 와봐 그럼 나요 그럼 나요 아니 그래요 그럼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다 진짜 다야야 한 개 안 남겼어 아이쿠 넌 아이쿠 다가가 아이쿠 나요 아이쿠 나요 아이쿠 다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